피시방이 먼저 넘어오는 노래방에 노래방에 먼저 있었죠 피시방은 그 이후에 나온다 피시방은 처음에는 내가 중학교때부터 피시방 가격이 1,000원이라고 했을거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랑 500원짜리도 있었어요 애교때 처음에는 저희 지금 지금? 지금 한 시간은 넘는데? 근데 회원, 비회원은 그거 나누잖아 요즘 키오스크레가 많아 한 시간은 방에 처음인데 네? 몰랐네 처음에는 피시방에 먹을거라고 하면 라면밖에 없었어 그래? 요즘에는 되게 많잖아 핫도그 같은 곳도 이렇게 먹은데 처음에는 라면밖에 없었어 컵라면 이런거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고 내가 피시방 가서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고 그리고 너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도 그때 나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디아블로2 그리고 리니지 그리고 리니지 거의 그런 게임이었고 FPS 게임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서든어택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와우도 그때 있었고 너네같이 알고 있는 것들? 몰라 난 롤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롤은 2011년 2011년이면 내가 23살 때 나왔네 그때 나왔고 롤은 나랑 맞지 않아서 롤 초반에 했거든 근데 못잡다가 한 3판과 2판과 나랑 안맞는 것 같아서 안했어 그 한판을 위해서 모든걸 업클린시켜야 하는 그런 거잖아 그 용실로 그리고 나랑 안맞더라고 그리고 내가 요즘 나이 먹어서 그렇게 게임을 안해 한때 하던 게임은 피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게임은 오버워치 하고 있고 게임을 디아블로를 좀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내신 기간이 들어가서 나도 게임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모디오프 못하여? 어? 무슨 모디오프 못하여? 아직 안 아직 다 안나왔어 나 아마 대신군 성공생 할 시간 대신군 성공생 해 줄까? 아마 우리도 이제 이번주 아니 우리 계속 너네 그 자료 물어보고 있잖아 스케줄 계속 그거 조사하고 있어갖고 안 보내준 새끼들이 있어 우리 반 애들은 세일이 마친 애들은 다 보냈거든 그래서 한 명까지 오늘 다 채워서 오늘 나는 다 끝냈어 연락을 다 받으면 다 끝냈고 봐야겠지 이제 다른 반 애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되겠고 시험 범위 보고 있고 대신구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대신구 5교과에다가 9월 모의고사 들어갔는데? 아 아 응? 뭐라고 하지? 주역은 교과서 하나에다가 저번에? 모의고사 11년도 거 들어가네? 모르지만 네 11년도 거 들어가 그리고 과자는 아까 외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7과 10과 들어간대? 교과서 맞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어 어 그거 말고는 딱히 내가 지금 아는 거는 다른 한 내가 어디에 맞을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르는 거야 중학교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 아 죽겠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안 푸는 거 아니야? 인생 한방이잖아 걔네들 한 번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중학교 때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중학교 때 뭐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새끼가 그래? 나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 2학년까지 했어 뭐 진짜요? 그런 애들 있긴 한데 어 그런 애들 있긴 한데 어 그렇게 해야 돼 그럼 피곤해도 돼 힘들어 그러면 그래서 크게 탈선했지 원래 아침부터 왕관이 노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요 하지시면 네가 그 뽀로로야? 야 야 노는 게 제일 좋아? 그건 알지 않아? 이제 빨리 가봅시다 자 포샤스라는 동사는요 소유하다는데 지금 PP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를 소유해야 한 거예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소유했어 어 소유하면서 그녀는요 had discovered 발견해왔는데 여기 지금 수십어 보죠 그녀는요 발견했대요 secret of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두 개의 문이 어 여인에게로 이어지는 비밀을 발견했대요 여기 있는 쉬는요 공주죠 공주는 결국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당연히 알아 알고 있겠지 많이 생각해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이 문을 열면 죽는 거 이 문을 열면 여자랑 결혼하는 거 젠자마에 빠진 거 아니야? 얘는 이 심판 결과로 자기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 여자 남자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뒤집어놔 불쩍 화난 거잖아 그러니까 알려고 했겠죠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또 심지어 이 여자는요 알고 있었대요 who the lady was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를 또 알고 있었대요 관자문문이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예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대요 이게 권력이잖아 권력이 있잖아 왕의 딸이라는 거 자 she was one of the lovely ladies of court court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법정이라는 표현을 아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궁중이라고 해서 왕, 왕,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을 포함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궁중이에요 자 그녀는요 최상급이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가 궁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여성들 중 한 명이었대요 보호자 그리고 그녀는요 궁중은요 그녀를요 싫어해도 돼요 됐습니까? 동현아 동현아 이거 궁은 체크 안 할래? 정신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슨 연극 보는 것처럼 있냐 어? 어따니? 어 Lead 정신 놓고 있어요 It's fair creation 이 괜찮은 말이 크리에이처럼 들어가는 거고 영국식이 다 좀 알 것 같아요 생명체라는 표현이잖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괜찮은 생명체가 throwing, 던지는 것을 glance라고 하면 흘리기 보다 라는 표현인 건데 수거로 좀 외워야 돼요 draw glance upon a라고 하면 a에게 시선을 던지다 그런데 이 문장을 좀 볼게요 주어봐요 프린세스고요 동사가 지금 had sin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영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들어가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는데 저 자리에 지금 분이 아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dministration이라고 하면 감탄이죠 감탄의 눈빛을 던졌대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딸때로 그녀는요 생각했대요 oh 백예를 생각한 거죠 이 glance 이렇게 보는 것이 were returned 돌아왔다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돼요 자 즉 뭐냐면 이 저기 안에 갇혀있던 여자가 꼬이치다는거야 여우였던거야 이 공주 입장인 사람 그래서 싫어했던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이미 축하를 던지고 있었던거야 약간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던거죠 썸이 있었나? 자 그럼 이 문장은요 지금 여기서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거죠 뒤에거 볼게요 Now and then 가끔 그녀는 보았대요 그들이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걸 보았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또다시 신 들어와있어 지각동사 맞아요 터킹 목적격포워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업반문제 많이 나오는 친구는 꼭 오염식동사절 체크 많이 해줘야되요 왜냐면 목적격포워자리에 지금 VR인지 들어가잖아 자 지각동사는 목적격포워자리에 받을 수 있는게 동사원형과 VR인지에요 그리고 나서 사역동사는 뒤에 올 수 있는게 뭐에요? 목적격포워자리 사역동사 make help 모아 모아 동사원형아 그리고 그 준사역동사 help는요 목적격포워자리에 모아요 두 분이 하고 동사원형아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allow 같은거 우리 오늘 데일리 봤던거에서 allow 같은 녀석들이랑 force 같은 녀석들이나 이런 녀석들은 목적격포워자리에 투구정사 들어가는 녀석들은 그 자리에도 업반문제 나온게 좋아하고 업반문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은 꼭 체크해요 자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대요 It was but for a moment 이것은요 잠시 동안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하지만 많은 것들이 can be said in the moment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순간에 말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의심한거네요 의심했어요 됐습니다 자 With all the intensity of her passion 그녀의 열정에 대한 강렬함을 가지고 인턴슬이라고 하면 강렬함이라는 명사고요 passion이라고 하면 열정이라는 또 명사에요 자 그녀의 열정에 대한 강렬함을 가지고요 저 사람 아니 그녀는요 싫어했대요 여성을 어떤 여성이에요 똑같은 moment 그 당시에 차분하게 서 있었던 여성을 싫어했대요 자 잠깐만 웬열 주어구요 동사고 목적원대 후부터 지금 뒤에 전부 다 봐요 수신번부죠 보면은 주격범계 내명사에요 주어가 없어요 주가 안되요 어떤 여성이 하냐면 차분하게 서 있었대요 뭐 뒤에서 뭐 두 개의 조용한 문줄 중 하나 뒤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던 여성을 싫어했대요 어쨌든간 아까 그 여성을 싫어했대요 그 날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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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 한번 한 번 해놓고 오우씨 껐어? tumor polymer 기 닥쳐 왜 커졌지? 아 싫어 아 뭔 신의 계시야 내가 이거 그럼 얼마나 괜찮아 나 부처님을 운영해 부처님을 운영해 난 부처님을 운영해 그리고 심지어 가끔씩 성남도 뭐 왜 천주교 천주교도 가끔 가 네? 천주교 그래요? 성당 교회는 안 가는데 성당은 가끔 가 그래요? 저도 뭘 받아야겠어요 그래요? 그럼 절은 안 가요? 절 가 네 둘 중 가까운데 가 아니 무슨 무슨 아니 절하고 성당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더라고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하냐면 절 해 180 응 그런 거 해 진짜요? 난 안 해 왜요? 180면 왜 물어봐 줄 건데 하 신앙이 들어 어? 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신을 믿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나는 신을 믿어서 간다 라기 보다는 그 다음에 절을 갔을 때나 성당을 갔을 때나 내가 되게 마음이 복잡하거나 뭔가 좀 안 좋을 때 가면은 기분이 편해져 차분해져 그래서 가는 것 뿐이지 뭐 부처님한테 뭐 예수님한테 내가 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 난 유일하게 그 내가 어떻게 해 주세요 할 때는 제사신할 때밖에 안 해 제사신할 때 조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난 그거 밖에 없어 그냥 뭐 예전에는 어렸을 때 너네 나일 때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뭐 갖고 갚게 해 주세요 이렇게 비가 없으면은 요즘에는 그냥 비는 건 하나야 안 돼 열심히 살게 해 주세요 왜 그거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어차피 내 인생 내가 하는 건데 뭐예요? 되게 현실 생기지 않아? 아니야? 왜? 너 무슨 생각 갖고 있나?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아니야? 네 되게 현실 생기지 않아 형 내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니 뭐 그래서 난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안 돼 그리고 성강이나 절은 그냥 진짜로 아까 말한 그 이유가 다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니 잠깐 들어갔다가 저 왔어요 같은 느낌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자 자 여러 날 동안 봉주는요 I've been unable to enter have 할 수가 없었대요 Either I do 미안해 나한테 sogarготов 아님 either Aye ester to put 맞춰 자 지금 혁명사 역할 이거요 예 같은 경우에는 숱 habr 그니까 Able 투구정사가 원래는 하나의 수거라고 해서 할 수 있다 투구정사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Able이라는 단어 도착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에요 greatly troubled by conflicting doubts 크게 문제 되어졌대요 뭐에 의해서 상충하는 생각들 지금 원래는 conflict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명사로는 갈등이구요 그리고 동사로는 충돌하다 상충하다던데 지금 분사의 태로 생각을 품어주고 있어요 충돌하는 생각들에 의해서 크게 문제 되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먹거나 잘 수도 없었대요 고민인거지 자 그녀는 종종 울었대요 인 호럴 공포에 울었대요 오 불쌍해 아 아 아 아 아 으 와 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 년의 사람을 할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nt 써 반가월 보라 1p 아래 중간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구요 랄서 오프을 이동봉 더 잘 못될 논을 열고 난 후에 악택이 여성 보면 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브디에 전치사의 목적을 하고 있는거에요 여기는 원래는 얘는 전치사의 목적이라고 해야되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 뒤에 전구가 수십억원 호랑이의 이빨의 그 순간을 생각했대요 뭐하고 난 후에? 잘못된 문을 열고 난 후에 그리고 또는 그녀는요 troubled 괴로워했대요 문제가 되었대요 하지만 컨트레스트라는 단어 명사로 쓰면 대조 또는 차이 동사는 대조를 보이다 라는 뜻이죠 대조를 보이는 이미지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졌대요 어떤 이미지이냐 그의 행복함이죠 여성의 문을 열면서 그의 행복한 모습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졌대요 지금 여기는요 부사절이죠 전체적으로는 부사절이에요 미치겠는거지 호랑이 때문에 뒤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자랑 결혼할걸 보는거잖아 걱정하잖아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 좋아하는 여자가 이런 상황이야 넌 뭘 봐 호랑이한테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어차피 나랑 결혼하고 호랑이한테 죽는게 낫다고 바람이 힘이 되는거에요 바람이 힘이 되는거에요 너도 바람이 힘이 되는거에요 너도 바람이 힘이 되는거에요 아 결혼은 그냥 형식상으로 하고 사랑은 나랑하고 너 팬트하우스 보지만 나쁘지 않은거 같아 나쁘지 않은거 같아? 정말 선택이 못할거같애? 너도 이럴거 같애? 민석아, 호랑이도 치여주는게나? 그러면 여자랑 결혼하는게나? 아, 결혼을 시키는게 나을 것 같아? 중조가 권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킨다고요 여자를 죽이면 되는거야 민석아가 생각났어? 여자랑 똑같이 만드는거야 어? 여자랑 똑같이 만드는거야 여자를 똑같이 만드는거야? 아, 여자도 선택하게 하는거야? 네 미친농들 말이야 아, 지금 얘랑 결혼하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 결혼하기 그걸 가지고 이제 호랑이도 치즈 죽거나 아니면 더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하거나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는 더 결혼 2번 하던데? 남자일텐데 가면은? 다른 남자랑도 결혼하고 이 사람이랑도 결혼하고 네 뭔 개이룩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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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다 부자야 그러면? 네 의자와 의자? 여자는 무슨 의자와 야 그래? 언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어 어 어 어 어 근데 저 말은 뭐 유태 말을 좀 충격이 있어 왜? 그거 일단 결론하고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따라 같이 산다라는거 그 말은 되게 똑똑한데? 자 밑에 볼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잖아 남성도 여성한테 조금 호감이 있었다라는게 지금 공주가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거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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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빠꾸야? 민서는? 네 남자는 여자 문앞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약간 좀 호감이 있는 상태야 그럼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어 이어 아 갈로는 너는 그냥 호감이 된다 찍져 버렸으면 좋은 거네 어 됐어 자 프리세스 & Soul burned in anger 자 공주의 영혼은요 타대요 빡친 상태로 타대요 뭐 하면서 그녀가 상상한거죠 그녀의 Joyfully celebrat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사각통사 아니 사각통사 지각통사인데 목적 효과에 그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축하하고 있는거죠.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얘는 또 존나 빡쳤대요. 자, thorn between jealous and loves. 질투랑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대요. 찢어짐을 당했대요. 공주는요, would have to answer, 답해야 됐대요. 질문이, 어떤 질문에?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재빠르고 불안한 눈빛에서 질문을, 읽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했대요. which door? 어떤 문인지? 주어져.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answer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수식업이죠. 그런데 얘는 이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식업으로 앞에 있는 패션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되는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결국은 이거였거든요. 어떤 문인가요? 라고 읽은 게 이게 본격이네. 질문가 이거예요. 그 와중에 남자는 살겠다고 여성을 본 거죠? 여자가 이렇게 수많은 고민을 할 때 됐습니까? 자, 밑에 꺼고 뭐야? 자, there was not a moment to lose it. 순간이 없었대요. 잃을 순간은 없었던 거죠. 자, 주어는요. moment가 주어고요. 동사예요. 이거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고요. 투구정상의 해물사중 용법이죠. 질문은요, 질문대로 적대요. 눈 깜짝할 새. in a flash 라고 하면은 즉시 아니면 눈 깜짝할 새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요구했대요.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했대요.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했대요. 자, she raised her right hand. 그녀는 그녀의 오른손을 들었고 그리고 made her small. 동사 1번, 동사 2번. 자, 지금 small하고 significant 두 개 다 무브먼트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no one but her love her so well. not a bug이죠. 에이, 뭐?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봤대요. 자, he turned confidently. 그는요, 자신감 있게 돌아갔고요. 뭘 가지고 단호한 발걸음을 가지고 돌아갔대요. 자, 여기서는 잠깐만 보면은 얘는요, 너네 이거 분사금은 부대상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with 명사 나오고 pp나 vh야.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라서 이거라서 발걸음인데 어떻게 돼요? 문쪽으로 향하게, 걸어가게 된 채로 자신감 있게 돌아갔대요. 그와 반대 Material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생각에 여러분이 서로 사는 여기 반대 mange manos 둘이 아이들 하나의 생각에 됐습니까? onse particle 타임 하나의 생각의 하나의 생각에 자 눈을 넓게 뜬 채로 사람들은요 held 뭐하대요? 그들의 숨을 잠깐 멈췄대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요 그는요 갔대요 어디로? 문 앞으로 갔대요 오른쪽 문으로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열었대요 now live it to you live it to a A에게 맡기다예요 너에게 맡길게요 독자들이요 which came out of the open the door the lady or tigers 어떤 것이 문에서 나왔을까요? 여성일까요? 호랑이였을까요?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열려있는 형식으로 그리 마무리되더라고 좀 아쉬워 약간 똥싸고 안 닦은 느낌? 약간 그런거잖아 결말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극적인 결말 아니야? 하지만 극적인 결말이 아무것도 없어 호랑이한테 찍혔으면 좋겠다 손 여자였으면 좋겠다 손 둘 다 보기 싫다 여자였으면 좋겠어? 둘 다 보기 싫다? 다른 결말이 다른 결말이 다른 결말이 다른 결말이 다른 결말이 너 팬 따라서 고맙고 자꾸 이사하는거야 고맙고 하는 게 codes 절여 뱉 대 트레임 대 대 대 대 대